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서서 되게 떨리네요. 저는 간단히 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서는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한 12년 정도 공부하고 중국 사람들 속에서 쭉 일을 하면서 살아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2년 전에 알리페이 코리아를 설립하면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적을 두고 있고요. 핀테크 강연을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오늘은 핀테크 강연이 아니라 서로 엄청 떨리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알리바바에서 있으면서 알리바바 그룹에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중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느꼈을 그런 좀 아픈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알리바바에 있으면서 알리페이로 입사를 했고요. 그래서 중국 항주본사에서 쭉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고 알리페이에서는 비즈니스 디벨롭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신사업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알리페이 결제 수단 중에서 바코드 결제를 처음으로 기획하고 서비스 오픈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텍스 리펀드, 글로벌 교통카드, 인터넷 면세 등등 신사업 쪽으로 계속 기획을 하고 오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룹에 있는 많은 팀들이랑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거죠?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아, 돼요? 여기가 알리바바 타워바 캠퍼스 정문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사람이 있으면 한 이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알리바바라고 써 있고요. 알리바바는 이미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한 번쯤은 가보실만 하실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프로 백수로 있는 지가 한 7개월 차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번 사업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알리바바에는 현재 지금 한 6명, 7명 정도의 한국인이 있는 걸로 기억이 되고요. 제가 입사할 때 3명이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3명. 알리바바에서는 쭉 저 혼자 한국인이었고요. 디자인팀, 디자인 수석 고문들이 다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디자인 쪽에서는 많이 있고요. 가장 힘든 점들을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알리바바 다니시는 한국 분들한테 그랬더니 제일 어려운 게 언어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도 중국에 오래 있었고 중국어로 대화하는 거가 원어민처럼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는 건 되는데 언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필드에서 뛰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어가 안 통해요. 당연히 안 통하겠죠. 1도 안 통하죠. 그다음에 식당밥이 입에 잘 안 맞아요. 또 말싸움하기 힘들어요. 이게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술 먹고 그런 건 다 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써야 되고 논리적으로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기획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발팀들이랑 이야기를 하려면 중국어로 제가 개발자가 아닌데 개발팀을 설득을 시키려면 설득하러 갔다가 설득을 당하거든요. 이거를 중국어로 표현을 해서 중국어 개발자들을 고집센 개발자들을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언어적인 부분들 그리고 한 친구는 지금 중국에서 한 15년 넘게 사는데 와이프도 중국뿐이에요. 포기한 지 오래다. 이미 포기한 지 오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해도 일단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첫 번째 부분은 언어적인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중국 친구들이 고집이 좀 셉니다. 많이 셉니다. 그래서 말귀 못 알아듣는다 그러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아까 방금 양정호 디렉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래도 되나? 얘들 답답해 죽겠는데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이 안 통하는 언어적인 부분들이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분들이고요. 저 역시도 중국에서 알리바바가 있으면서는 외국인으로서 가장 아픈 부분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내가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내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아주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아픈 부분 중에 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외로움 제가 싱글이거든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그래서 외롭다는 건 아니고요. 알리페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까 보셨던 타워바 캠퍼스 있지 않았고요. 22층 알리페이 센터가 있는데 거기 한 3천 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한국인이 저 한 명이었고 외국인이 그 건물 3천 명 중에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가 쭉 여섯 대가 있는데 서 있으면은 중국 사람들이 보통 한국 사람들이 뭐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씁니다 씁니다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어 씁니다다. 어 씁니다다. 어 씁니다 왔네. 어 제가 새로운 한국인이구나. 막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자고 아침부터 사진 찍자고 그러고 그럼 같이 이렇게 셀카 찍고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야 너 결혼했어? 뭐 여자친구 있어? 아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까? 야 우리 같이 술 먹으러 가자. 근데 그들에게는 신기함이고 그들에게는 그냥 호기심입니다. 근데 뭐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매번 받아줘야 하는 약간 부담감도 있죠. 근데 그게 뭐 한 1년 지나면은 없어지긴 하는데 어 그 중국인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20 아까 하이주 프로듀서 말씀하신 거는 한 30대 평균 연령이 한 30 30 저희 전체 알리바바 그룹 전체 평균 연령이 제가 기억으로는 26.5세예요. 그래서 파링 호우 지오링 호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다 똑똑합니다. 진짜 똑똑합니다. 그리고 고집도 정말 셉니다. 다들 혼자 커가지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 어 자기들 일만 해요. 근데 그 자기들 일만 한다는 게 뭐 혼자 일한다는 게 아니고 어 정말로 자기 KPI에 맞춰갖고 철저하게 일을 합니다. 내 KPI가 뭐냐에 따라서 같이 들어온 프로젝트에서 나랑 같은 프로젝트로 얘가 들어왔는데 얘 KPI에 따라서 얘는 내가 얘기하는 부분들 나는 E를 원하는데 얘는 E를 얘기를 해요. 나는 A를 얘기하는데 얘는 B를 얘기해요. 왜냐 얘 KPI는 그거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같이 뭔가 협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각자 유닛 한 명 한 명이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같이 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냥 나온 그 수많은 군중 안에 나 혼자 서 있는 느낌 그리고 그들을 설득시켜야 하고 그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그 아픔 그런 것들이 외국 기업에서 중국 기업에서 일하는 데 좀 언어적인 부분과 이 외로움이 같이 맞물리면서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워낙 젊고 똑똑하다 보니까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 일반적으로 PD 프로젝트 쪽 들어오고 BD들 들어오고 BD 법무 내규 리스크 컨트롤 개발 테스트 CS 마케팅 재무 한 열 팀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하나 들어오면 그러면 보통 한 두 명씩은 들어오요. 한 20명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누가 밖에서 보면 진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자기 주장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자기 주장들이 강하다 보니까는 그 친구들이랑 그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오늘 주제가 공격적 소통과 열정인데요. 그 열정 그 젊은 친구들의 열정 그리고 그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파워풀하게 그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오늘 같이 참석하신 저 예전에 파트너분들도 계신데 개발자들이 얼마나 개발자뿐만 아니라 기획팀들까지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정말로 같이 일하기 힘든지 충분히 느끼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개인적인 사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일단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지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뜨겁게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과 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냐면 어려운 부분들과 또 그들의 열정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출입국 뭐 그 출입국과 관련된 서류를 띌 일이 있어서 봤더니 제가 최근 3년 동안 비행기를 180번 정도를 탔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탄 건데 정말로 알리바바 다니는 4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쉬고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주말 설, 추석 하나도 안 빼고 거의 4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보통 메일을 한 120통 정도 받고 그냥 그거를 처리를 하면서 제가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몸도 좀 많이 축 축 축 축 난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한 친구들이랑 같이 너무나 신나게 진짜 후회 없을 만큼 신나게 일할 수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열정들 분명히 그들과 일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공격적인 소통과 그들의 열정 그리고 수평적 소통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빠트렸네 단톡방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요. 메일로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직톡으로도 얘기하고 전화로도 얘기하고 컨퍼런스 거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씩 계속합니다. 여기저기 개발팀들 다 같이 그런데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옆방에 사장님 계세요. 사장님 이리로 오세요. 우리가 불러요. 왜냐? 우리 모여있으니까 와서 결정하라고. 밤이고 언제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인 회장님도 댓글 다시고 다 하세요. 그럼 우리 그 밑에다가 타워바워 캠퍼스 이사 갈 때 셔틀버스 운영 안 해준다고 거기다가 친구들이 회장님이 우리는 셔틀을 안 한다. 어디 구글이나 어디세요 애플에서 셔틀버스 운영하는 거 봤냐 그랬더니 직원들이 다 실명이에요. 다 실명을 다 달아요. 아니 당신은 기사 달려있고 차 타고 다니니까 그러지 우리 버스 타고 출근하면 힘들다. 엄청 멀리 갔거든요. 새로 센터 지으면서 정말 그런 수평적인 소통들을 하면서 상당히 빠르게 어떤 모든 프로젝트들이나 일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 결정이 되기까지는 조금 오래 걸릴지 몰라도 일단은 진행이 되면 서로 대리고 사원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매니저들 다 똑같이 얘기하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게 논리적으로만 맞는다면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중국어 제가 기획을 하니까 판을 제가 짜는데 내 말을 얘들이 안 들으면 친구들이 이 말을 안 들어주면 이게 프로젝트가 프로젝트가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미리 중국인 우리 친구들 중에 저랑 조금 친해서 미리 사전 작업을 합니다. 얘를 일단 이해를 시켜놓고 얘를 같이 미팅을 들어가요. 그럼 제가 막 얘기를 하다가 막히거나 또 다른 팀들에서 공격을 할 때 얘가 현돈이 말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친구가 풀어줍니다. 그래서 일단 항상 제 편을 하나를 좀 두고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림을 진짜로 그려가지고 플로우를 다 그리고 아예 판을 딱 짜가지고 들어가요.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거야 이거야 1번 이거고 2번 이거야 꼭 기억해 그리고서 메일로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안 하면 또 나오자마자 다른 얘기를 해요. 또 자기 얘기했던 거를 그래서 사원이고 뭐고 그냥 누구든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대응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대응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요. 근데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안 좋은 점은 지쳐요. 많이 지칩니다. 소모전이 상당히 많고 또 이게 일단은 자기 말이 안 먹혔을 때는 이제 딴산으로 갑니다. 프로젝트가 딴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고 있어야 될 거는 딴산으로 가는 거를 그래서 계속 그거 해야 되고 그러면 프로젝트가 망하는 것까지 보게 되죠. 이제 그래서 그런 약간 뭐 리스크도 상당히 존재를 좀 하고요.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조금 이제 좀 들떨리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여기 앉아계신 이 분 개발회의 때문에 모시고 갔어요. 항주에 이쪽은 다 저쪽 세 명은 다 개발팀입니다. 밤새고 진짜로 새벽 2시까지 개발 미팅을 했어요. 너무 지쳐서 저희는 한 잠 자고 호텔에서 한 잠 자고 우선 와야겠다 했는데 요 밤이고 요게 한 12시쯤에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아직도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저는 옷 저기 곤색 티 입었다가 요게 지금 흰 티로 갈아입었어요. 요게 3명 지금 요게 2명 지금 다 옷 똑같죠? 왜 똑같은지 아세요? 저희가 그 다음 날 한시 비행기 어 한시 3시 비행기니까 1시에 떠나야 되니까 아침에 리뷰를 어저께 밤새 한 거를 리뷰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 개발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네 집에 안 갔어? 그랬더니 어 안 갔어 왜 어저께 밤새 얘기한 거를 다 운영단에다가 다 적용시켜놓고 니네들이 보고선 갔으면 좋겠다 해서 밤새고선 그냥 하루종일 얘기한 거를 갖다 다 고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리뷰한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니까 같이 일할 맛이 나죠. 그래서 힘들어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뭘로 보이십니까? 이게 조금 늘어나서 뭔지 모르시겠죠? 야전 침대예요. 11월 11일 광군지에 수왕스윗 때 작년에 15조 하루 24시간 동안 15조 3천억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거래액이 10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다들 전투태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며칠 전 10월 11일 사진이에요. 10월 10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야전 침대를 다 준비해서 각 회의실 복도 이런 데다가 다 넣어줍니다. 애들이 밤새고서는 다 개발팀들이나 밤새고서는 집에 가기 싫으니까 잠깐씩 쉬고 낮에 거의 뭐 한 달 동안은 올 레디 거의 모든 팀들이 다 올 레디 상태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잠도 자고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묻겠죠? 열정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들 수평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마인 회장을 웃게 해줬던 가장 큰 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핀테크 강의가 아니라서 핀테크 강의면 좀 마음 편하겠는데 오늘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중국 기업과 관련된 그리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번 가보시고 직접 느껴보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들으시는 것도 좋던데 직접 한 번만이라도 가보세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바뀌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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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